요즘엔 참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나 법조계 인물들의 언행을 좀 들여다봤지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검사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이런 부분을 별로 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기업 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특히 뭐 기업에서 문과를 나와가지고 기획부스에 있는 분들도 만났지만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았던 거죠. 오늘의 한국의 부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라는 것은 사실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룬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나노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10억 분의 1mm일 겁니다 단위가 그런 미세공정을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 엔지니어들은 과학자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혼자서 참 자주 웃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던 20대 30대 40대 이런 한 2, 3년 의식 세계가 굉장히 평창하는 그런 세계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의 인생도 참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20대의 경제학을 트레이닝을 받고 그 이후에 연구소나 작가나 강연자 생활을 했는데 그 전체를 다 관통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자든 자연과학자든 아니면 이공계의 엔지니어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뭡니까 배아린 계통의 물건인데 그게 여러분들 gm에 납품을 했는데 gm에서 고객들이 크레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7시간으로 한국의 본사 같은데 알려져가지고 날밤을 새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를 규명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뭐 봐주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면 문제고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뒷것이 없고 좀 명료하죠 그런데 한국은 공무원사에도 기술직보다도 행정직들이 우대를 받고 아마 지금 국회도 아마 조사를 해보게 되면 대략 변호사 출신들 율사 출신들이 약 30% 이상일 겁니다 30% 이상이니까 굉장히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견고함이라든지 털을 중시하는 것은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한테는 사실이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겁니다 문제이면 문제이고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를 만일 혼동하게 되면 물건이 갖고 있는 하자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하자 보상금 같은 걸 막대하게 지불하고 회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하기에 따라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은 하기에 따라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존재 안 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만들면 범죄가 되고 만들지 않고 그냥 덮어주면 범죄도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고려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조는 하더라도 그냥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출발하게 되면 기술직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성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행정직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거든요 아마 중국 공상당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중국 공상당에는 당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다 만들지만 이걸 배분하는 것을 잘하고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과 출신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런 손실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이면 사실인 것이고 옳으면 옳은 것이지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옳은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에서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행정안전부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논리라는 게 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관외 사전투표에 봉투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더라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니 그럼 봉투에 표를 두 개 넣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봉투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많이 발전해 가지고 10억 분의 1mm 정도의 이런 미세공정을 통해 가지고 ai 혁명을 이런 뒷받침하는 그런 고대 역폭 반도체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보게 되면 관이나 정치 세계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면 그런 걸 보도문 언론 기자문으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별로 뒷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잔머리를 별로 안 굴리고 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는 세계가 그냥 한자 다루는 세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큰 털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과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아무튼 참 검사 출신들의 그런 일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보게 되면 참 조선조 때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나라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 문과 출신들이 굉장히 큰 책임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엔지니어 사고를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논리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니까 아무튼 세상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